미국 대학생 등 젊은 층 2명 중 1명은 마리화나를 피워본 것으로 나타나 기록적인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스터샷이 당초 20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발표됐다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법인세와 자본 이득세 등을 올리는 증세안이 발표됐습니다.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이 3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 한인 최대 축제 코러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이번 주말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층의 마리화나 흡연이 기록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젊은 층의 44%는 마리화나를 피워본 적이 있다 답했는데요. 게다가 올 독립기념일부터 합법화한 버지니아를 비롯해 뉴욕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18개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합법화해 젊은 층의 대마초 흡연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마리화나 대마초 흡연이 의료용뿐만 아니라 기호용, 달리 말해 누구나 피워도 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학생들과 그 나이의 젊은 층의 마리화나 사용이 팬데믹 시절 근 절반인 44%까지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정부기관인 국립약물남용연구소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에 휩싸였던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대학생들과 그 나이의 젊은 층은 응답자의 44%나 마리화나를 피운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15년 38%에서 급증한 것이자 팬데믹 기간 중에는 마리화나 흡연 경험자들이 근 절반에 도달한 기록을 세운 겁니다. 거의 매일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다고 대답한 19세에서 22세 사이의 젊은이들도 5년 전엔 5%였는데 지난해에는 8%로 늘어났습니다. 환각제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대학생들은 2019년 5%에서 2020년에는 9%로 급등했습니다. 대학생이 아닌 같은 나이의 젊은 층에서 환각제 사용은 8%에서 10%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대학생들과 그 나이의 젊은 층의 음주 비율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생들의 음주 경험률은 2019년 62%에서 2020년 56%로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빈지 드링킹, 즉 포금은 32%에서 24%로 더 많이 급감했습니다. 팬데믹으로 모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술 마시기가 급감한 반면 고립생활 때문에 마리화나 흡연, 심지어는 환각제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국립약물남용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전체 3분의 2인 37개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데 이어 18개 주는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합법화시켜 대마초 흡연이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용은 물론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합법화한 18개 주들을 보면 올해 독립기념일을 기해 버지니아와 커네티컷, 뉴멕시코주 등 3개 주가 추가됐고 3월에는 뉴욕이 가세해 현재 캘리포니아, 뉴욕, 유저지, 일리노이, 버지니아, 워싱턴 DC, 서부 워싱턴주, 오레건 등 동부와 중부, 서부에 골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당초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발표됐던 미국의 부스터샷 접종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과 세계보건기구 상당수 의학 전문가들이 현 시점에서 부스터샷을 접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심근염 등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연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일부터 화해자 백신을 시작으로 일반인들에 대한 3차 부스터샷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연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고 있어 곧 단안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FDA에서 일해온 전문가 2명을 포함해 WHO 연구진들은 이 의학 전문지에 글을 쓴 전문가들은 현재의 백신을 2번 접종 완료한 경우 돌파 감염 가능성까지 막아주지는 못하고 있으나 중증 입원과 사망 위험은 여전히 상당히 막아주는 면역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3차 부스터샷이 현단계에선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특히 mRNA 방식으로 개발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2차 접종 후에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신근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해 왔는데 3차 부스터샷을 맞을 경우 그 신근염 부작용이 더 심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추가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 없고 오히려 부작용 위험만 높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부스터샷을 강행하자 사표를 내던진 FDA의 백신 연구 담당 국장과 부국장이 이번 경고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스터샷에 반대하는 상당수 전문가들의 강한 지적에 바이든 행정부도 2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부스터샷을 연기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17일 FDA의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부스터샷의 승인 또는 연기를 권고하게 되고 FDA가 이르면 다음 날인 18일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백신 의무화를 발표하며 부스터샷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련 당국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혀 20일로 예정했던 부스터샷을 연기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2차 접종한 지 8개월이 경과된 사람들이면 누구나 3차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으며 20일부터 가장 먼저 승인받은 화이자 백신부터 시작하고 모더나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맞는 존슨앤존슨의 2차 접종으로 확대할 것임을 시사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면역체계 취약자들에 한해 3차 부스터샷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민주당이 법인세와 최고 부유층 소득세, 자본이득세 등을 올려 10년간 2조 9천억 달러의 세입을 늘리겠다는 증세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하원세입위원회의 증세안에선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6.5%로 올리고 최고 부유층 소득세율은 37%에서 39.6%로 환원하며 자본이득세는 20%에서 25%로 각각 인상키로 했습니다. 한명택 기자입니다.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 또는 기후변화와 사회 프로그램 확대 법안의 성패를 가를 재원 마련 방안으로 민주당 하원의 증세안이 공개됐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세법을 다루는 하원세입위원회가 마련한 증세안은 당내 중도파들도 찬성해 독자 가결할 수 있도록 바이든 증세안보다는 증세폭을 다소 낮췄습니다. 민주당 하원의 증세안은 각종 세금 인상으로 10년간 2조 9천억 달러의 세입을 늘리는 목표를 잡고 있으며 부유층을 중심으로 개인으로부터 2조 달러, 법인세로 회사로부터 9천억 달러를 거둬들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법인세는 현행 21%에서 26.5%로 올리겠다고 제시해 바이든 안의 28%보다 약간 낮췄습니다. 또한 연간 수입이 500만 달러 이상만 26.5%로 올리고 40만 달러 이하는 오히려 18%로 내리며 나머지는 21%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으로 10년간 9천억 달러를 거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최고 부유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예전에 39.6%로 환원키로 했습니다. 다만 이에 적용되는 최고 부유층을 연소득 개인 40만 달러, 부부 45만 달러로 정해 바이든 안과 상원 안보다 대상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인 슈퍼리치들에 대해서는 3%의 부가세를 추가해 42.6%로 오르게 됩니다. 최고 부유층 소득세 인상으로 10년간 1,270억 달러의 세입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논란을 겪어본 주식과 자산처분 시의 이득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혀 40% 이상으로 2배 인상을 해던 바이든 방안에서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여기서도 연 개인소득이 500만 달러 이상이면 3%의 부가세, 가산세가 추가돼 현행 23.8%에서 28.8%로 인상됩니다. 넷째, 해외에서 영업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저세를 현행 10.5%에서 16.5%로 인상하게 됩니다. 다섯째, 기타 방법들 가운데 담배세 인상으로 10년간 960억 달러, 가상화폐 규정 변경으로 160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IRS에 800억 달러를 증액해줘 탈루 추적을 강화해 10년간 2천억 달러를 징수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민주당이 이달 말까지 독자 가결하려는 바이든 가족플랜 또는 사회 프로그램 확대 법안에서 증세폭을 줄이기 시작해 총규모도 3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대로 낮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맨신 상원의원 등 중도파 민주당 상원의원 10명과 중도보수파 민주당 하원의원 30명이 3조 5천억 달러에 공개 반대하고 나섰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최고 지도부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명택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헬스케어, 차일드케어, 교육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정책을 클린에너지로 일대 전환해 기후변화에도 대처하려는 조바이든 대통령의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 또는 기후변화와 사회 프로그램 확대 법안이 세부안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세법을 추간하고 있는 세부위원회가 공개한 증세안은 바이든 안이나 상원안보다 증세폭을 낮춰 중도부스파 민주당 상원의원들까지 결집시켜 독자 가결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하원의 증세안은 10년간 2조 9천억 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으로 자체 개선하고 있어 바이든 가족 플랜 사회안전망 확대 법안의 총 규모인 3조 5천억 달러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도 3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 대로 낮출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 중도파 10여 명을 대표하고 있는 조멘신 상원위원은 이를 토론에서도 3조 5천억 달러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못 봤고 당내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 처리 자체를 내년으로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하원 내 중도파와 보수파들은 30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 대부분도 3조 5천억 달러는 너무 많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멘신 상원위원은 2조 달러까지 찬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더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들은 1조 5천억 달러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위원 220명 중에 단 4명 상원위원 50명 중 단 1명이라도 이탈한다면 독자 가결이 무산됩니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 넨시 펠로시 하원위장 척슈머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3조 5천억 달러의 총 규모를 2조 달러 대로 낮출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넨시 펠로시 하원위장은 예산결의안에 적시된 3조 5천억 달러를 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그 이하로 하향 조정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예따라 바이든 가족 플랜 사회안전망 확충법안의 총 규모는 2조 5천억 달러 내지 2조 9천억 달러 안팎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총 규모가 줄어들면 바이든 가족 플랜에서 가장 적게 거론되고 있는 홈케어 4천억 달러 등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 한인 최대 축제 코러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코러스 축제는 버지니아는 물론이고 메릴랜드에서도 열리는데요. 버지니아는 이번 주말 메릴랜드는 다음 주 주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 측은 올해는 특히 훌륭한 무대 공연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며 그간 목말랐던 수준 높은 문화 행사를 즐길 기회가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 한인 최대 축제 코러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이번 주말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2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열리며 특히 올해는 한인뿐 아니라 다양한 민족이 참여하는 다문화 축제로 준비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 측은 버지니아 타이센스에서 열리는 행사는 거의 준비를 마치고 막바지 점검 중이라 밝혔습니다. 코러스 축제 고은정 무대 감독은 다양한 장르의 훌륭한 무대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며 그간 목말랐던 문화 공연을 마음껏 즐길 기회가 될 거라 자신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전통 난타서부터 시작을 해서 팝, 록, 발라드도 있을 테고요. 펑크, R&B, 그리고 여러 월드, 퓨전 뮤직서부터 오페라까지, 트로트까지 다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인들만을 위한 축제에서 벗어나 다문화를 포용하고 즐기자는 의미가 크다고 한인연합회 측은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팬데믹 때 에이션 헤이트 크라임 이런 텐션이 많잖아요. 그런 걸 이제 서로 사람들이 얼굴 보고 이제 같이 음식도 먹고 페스티블이니까 이렇게 축제 분위기에서 그런 거 다 이렇게 깨뜨리고 그런 중요한 행사를 만드는... 스티브리 회장은 코러스 축제에 많이 참여해 그간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간을 서로 위로하고 화창한 가을 날씨도 즐기길 바란다 초대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동안의 팬데믹 때문에 잘 나오시지도 못하셨는데 날씨도 현재로서는 화창하죠? 꼭 나오셔서 좋은 가을 기분도 느끼시고 많은 분들을 보시고 음식도 즐기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 최대 축제가 될 이번 행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개최됩니다. 버지니아에선 한가위 추석 직전 주말인 9월 18일 토요일과 9월 19일 일요일에 타이슨스 블루밍데일 백화점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메릴랜드는 추석 다음 주말인 9월 25일 토요일과 9월 26일 일요일에 웨스트필드 몽고메리 쇼핑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코러스 축제에는 화려한 무대 공연과 음식, 한국 전통 놀이 등이 어우러져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 연결이 주차장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